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물복? 이거 천도복숭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천도복숭아? 딱복이라고 그러나? 사투리로는 이렇게 얘기하나? 왜요? 물렁물렁한 복숭아? 저는 천도복숭아 물복. 물렁물렁한 거. 그게 뭐야? 물렁물렁. 저는 딱 중간이에요, 중간. 알겠습니다. 물복. 닦고. 나는 물복. 나는 물복. 저는 물도 좋아합니다. 이게 뭐야? 우리 옛날에 말하는 거야. 어? 우리 얘기했던 거다. 이건 무조건이지. 하나, 둘, 셋. 물복. 다 물복? 물복. 걷고 싶다. 안녕. 맛있겠다 물복. 안녕. 맛있겠다. 안녕. 안녕. 복숭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렁한 복숭아. 물복. 딱딱한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 딱복이다. 오랜만이고.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난 물렁한 복. 저 물렁한 복. 딱딱한 명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름 라이브 물복. 물렁한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 물렁한 복숭아. 물렁한 복숭아. 맛있지. 됐습니다. 저는. 딱딱한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 네.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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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진 복숭아. 갑자기 미국 피포대 씨. 고맙습니다. 디지털. 심지어. 없어진 복숭아.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여. 딱코. 뭐예요? 여름에 라이브, 물복, 닭복이요. 누가 아이디어 내는 거예요, 이거?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닭복이잖아, 닭복. 고생하십니다. 고르면 되나요? 네. 저 딱딱한 모습. 닭복, 딱딱한 복숭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자, 오랜만에 이거, 오랜만에 하자고요. 고생하십니다. 이거 뭐야? 툴리도 좋았는데. 끝났어요? 딱딱한 거. 아니, 아니, 물렁한 거. 물렁한 게 입에 들어가면 또 잘 녹잖아요.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물복은 뭐? 아, 물복.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름에 라이브, 물복, 딱복. 물복. 근데 저는 복숭아 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복숭아는 못 먹습니다. 털! 고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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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무조건. 야, 물, 물, 물복, 딱복. 야, 진짜. 무조건 딱딱한 복숭아야 최고죠.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물복. 물고기지? 무조건 물복. 고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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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물먹을 복수 둘 다 좋은데 이거 살짝 먹지 않네 그래도 고르자면 물복 고맙습니다 뭐 그런지 뭐 그런지 뭐 그런지 아, easy answer 소프트 피치 소프트 피치 소프트 피치 소프트 피치 Ashley 소프트 피치 소프트 피치 소프트 피치 소프트 피치 뭐 한 대 뭐 한 대 아, 복숭아 알레이집습니다 아, 갑자기 간지럽네요 아, 복숭아 아 물, 물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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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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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